짧게 보도록 하죠.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자필문서 작성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배우죠. 이미숙 씨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제 대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장자연 사건 관련된 진술을 받았다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이미숙 씨가 왜 연루됐냐면 사실 윤지호 씨가 나보다 더 친했던 동료분들이 있으니까 좀 증언해달라 이렇게 이명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기명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숙 씨가 출석을 한 건데요. 2009년도에 이미숙 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미숙 씨가 새 소속사 대표하고 이 분쟁을 활용해서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오려고 했거든요. 장자연 씨에게 유서로 알려진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는 성접 때 강요받은 사실도 그렇고 상대방 이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재판에 활용됐으면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그동안 장 씨를 과거에 몰랐고 사건을 통해서만 이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같은 취지로 어제 진상도사단에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관계가